성동구가 8월 31일까지 2023 성동 열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이번 공모전에서는 성동 발전을 위한 주민 편의 향상, 생활안전 재고,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사업 및 정책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. 성동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성동구청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,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, 구는 아이디어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,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,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